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사연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을 바꾸는 게 정말 부끄러운데 이게 옳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아까 제 잘못에 대해서 당분간 모든 영상 말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사죄드리고 연락 기다리겠다 이런 걸 남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 욕심이고 이기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과받기를 강요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으로 인해 그분들에게 더 큰 피해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서 그런 건 남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일 절대 잊지 않고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사연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완전히 얘도 마탱이가 갔어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지우고 도망갔는데 늦었죠.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술친구인 우리 오빠가 나랑 안 놀아줘가지고 맨날 오빠네 집으로 쳐들어가는데요. 새언니가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면서 이혼을 하겠대요. 아니 뭐야 지금 우리 남미 무시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원지 제가 새언니한테 실수한 겁니까? 제목 그대로예요. 제가 새언니한테 실수를 한 건지 여러분이 봐주세요. 오빠랑 새언니랑 결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언니가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요. 저희 오빠랑 그러니까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주 놀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술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술을 오지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예전처럼 안되더라고. 하지만 종종 연락해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빠가 어이 나 술 안 먹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새언니가 우리가 늦게까지 술 먹는 거 이걸 엄청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새언니는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을 모르죠. 그리고 오빠는 친구 집들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 친구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잘 알죠? 그리고 그날 저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놀다가 오빠 친구들 집들이 한다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직도 친구들이랑 집들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밤 11시 정도였어요. 아마 그때 새언니가 제 생각에 임신 8개월 차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오빠 나 지금 아는 언니랑 같이 있는데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시간도 늦었고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오빠가 데려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네 집 도착하는 동안 혹시나 해서 세 번이나 더 물어봤는데 데리고 와도 된다 해서 11시 반쯤 오빠네 도착을 했더니 오빠 친구들은 거실에서 술을 한 잔 하고 있었고 어? 오빠 집? 잠깐만요. 아니 오빠 친구 내 집들이를 했다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뭐 또 오빠 집에 갔대? 새언니는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집들이를 하고 오빠 집에 가서 술을 더 먹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제가 뭔가 오해를 했나? 아무튼 넘어갑시다. 아무튼 새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데 제가 데리고 간 언니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가지고 오빠를 방으로 따로 불러요. 그리고 두 사람 막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빠 나오고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새언니한테 괜찮아? 에이 물어보니 새언니가 말도 없이 아니 말도 없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혹시 몰라서 오빠한테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이랬더니 오빠는 새언니한테 말을 아예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새언니가 오빠는 말을 안 해서 몰랐다. 일단 거실에 나가서 놀라. 놀아라. 라고 하는데 저도 제 지인을 데리고 온 입장에서 무시를 당하니까 기분이 거지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 우리 오빠한테 말을 했고 오빠가 언니한테 말을 안 한 건데 그리고 저희 가족끼리 집들이를 하기로 한 날 제 친구 중에 임신을 한 친구가 있거든요. 새언니도 몇 번 봐가지고 알아요. 그때도 새언니는 임신 7개월 차 정도 됐을 거예요. 둘 다 임산부죠. 집들이 하기 한 시간 전쯤에 오빠한테 오빠 같이 가도 돼? 라고 물어봐가지고 데려간 건데 또 그걸로 오빠랑 새언니가 오지게 싸운 거야. 또 새언니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정도 남기고 제가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우리 오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오빠 나올래?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거를 새언니가 알아가지고 또 엄청 싸웠대요. 결과적으로 오빠는 바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한 게 잘못이래요. 이게 맞아요? 아기를 출산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오빠네 결혼기념일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쯤 맞춰서 연락해가지고 오빠네에서 오빠 결혼기념일인데 간단하게 우리 마시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축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피곤하다고 안 마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립니다. 일단 결론은 그래요. 새언니는요. 자기들 집에 다른 사람 오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술도 안 마셔서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제 실수예요? 저도 우리 오빠랑 예전만큼 놀지 못해가지고 너무 서운하다고 했는데 그래 봐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 남매 사이를 갈라놓는 거야?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넌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사회생활 가능하냐? 오빠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간다는 너나 그걸 또 좋다고 따라가는 친구나 지능들이 참 능지 처참하네. 2번 아들 딸 둘 다 모질이 반푼이로 기르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너희 부모님은 그 엄청난 걸 해내셨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가지고 오냥오냥 내 새끼 이렇게 개념 없이 길러서 그런 걸까? 니들 남매의 주 양육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댓글 유전자와 환경에 대해 환장 콜라보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3번 이래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얘네 새언니 꼴 나는 거지. 남편도 그지 같은데 신우이는 진짜 미쳤잖아. 이야 남매가 쌍으로 양옆에서 속을 썩이니? 이혼이지 이혼. 4번 남의 결혼기념일 축하한다고 네가 왜 술 마시자고 불러요? 정신이 나가도 사람이라면 좀 정답껏 해야지. 5번 이제 니네 오빠 말고 친구랑 노세요. 혹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결혼은 오빠한테 놀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님이 결혼했는데 너 같은 신우이가 네 남편한테 오빠 술 마시자 이러면서 심지어 결혼기념일에 술 마시자 하면 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이건 철이 없는 건지 뭔지 야 그냥 이 친구랑 놀라고 6번 야 이건 뭐 알코올 중독에 노 철닭선이라니 최악이네 최악 아니지 최강이구만 7번 야 거기에 네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고 웃겨 뭐야 이 여자 8번 진짜 모자란 것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거구나 아니 저길 따라가는 지인은 얼마나 미친 거요 얘가 이 쓴이가 되게 머리 나쁘고 이상한 건 그냥 기정 사실인데 도대체 평소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친구 집도 아니고 결혼한 친구 오빠네 집으로 찾아가 술 참 막자고 9번 뭐야 알코올 중독자라서 친구가 없는 건가 걔 진상이구만 10번 야 너 뭐냐 욕먹으려고 주작한 거야 뭐야 아니 가족 초대에 네 친구들을 왜 데리고 가냐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겠니 또 뭐 오빠 친구 집 초대도 갔다고 친구를 데리고 야 병원 좀 가라 아니 이 정도면 정신편 입원시켜야 돼 11번 오빠 결혼기념일에 왜 쓴이랑 술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그렇게 오빠랑 결혼기념일 축하하고 싶었으면 네가 니네 오빠랑 결혼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너의 그 미친 정신나간 짓에 휘말리게 하는 거야 너 뭔데 추가 댓글 달아주신 것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근데요 저도 좀 억울합니다 이번에 오빠랑 오랜만에 술을 먹게 됐거든요 오빠는 집에서 먹었고요 오빠가 많이 취했는데 새언니가 그만 좀 마셔 라고 했고 오빠는 그런 저에게 더 달라고 해서 저는 일부러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졌어요 오빠 취했으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랑 대파 싸웠답니다 더 달라고 한 자신도 잘못된 거지만 너도 새언니 말 무시한 거 맞으니까 당장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지가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빠가 마시는 거고 또 오빠가 더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준 건데 왜 내가 거기서 사과를 해야 되냐 했더니 언니가 오빠한테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오빠한테 마지막 한 병 더 먹자 했다고 자기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오빠도 자기 잘못 알고 새언니한테 사과를 했으며 너도 잘못한 게 맞으니까 당장 사과해 이러면서 뭐? 이번에 사과를 안 하면 자기 이혼 당한다고? 근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억울하고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새언니가 술 먹는 거 싫어해서 일부러 밤에 먹은 것도 아니고 낮에 먹은 거야 그리고 오랜만에 마신 건데 겨우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나요? 저도 친구 많아요 근데 친구랑 가족은 다르잖아요 댓글 1번 허구한 날 술 먹자고 불러내는 거 진짜 싼티나고 싫어요 인간아 아니 상식적으로 임신할 와이프 케어는 못할 망정 맨날 첫날 동생이랑 같이 밤에 술 처먹으러 다니고 동석한 자리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애 가져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술을 더 처먹는 그 꼬라지는 누가 봐주겠냐고 심지어 혼자도 아니고 자기 지인들 데려갔죠 야 거길 쫄래쫄래 따라간 지인도 웃기네 역시 끼리끼리구만 2번 아니 왜 뭔데 왜 신우이가 지인을 데리고 거기에 출몰을 하는 거야 결혼기념일인데 왜 신우이가 축하한다면서 난리를 치는 거냐고 또 예정일이 코앞인데 술 마시자고 불러내는 게 제정신이냐 이야 얘는 진짜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미친 것 같아 3번 스니야 이거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본인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지능검사 한 번만 해보세요 님 평소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인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4번 야 그래 결국 지가 지금 뭔 잘못을 했는지 아예 모른다 이거구만 되제껄 5번 야 참네 놀러 간 시간까지 진짜 미친 건가 싶다 추각을 개노답이네 6번 와 세상에 진짜 별거지같은 놀아이가 다 있구만 7번 일단 집구석 전체가 이러기는 절대 쉽지 않거든 이거는 뭐 눈치도 없어 낄끼빠빠도 못해 가족 모임인데 임신한 친구를 왜 데리고 돌아다니며 남의 결혼기념일에 니가 뭔데 껴가지고 축하를 하니만에 이런 소리를 하냐 야 너 꼭 너같은 신호위 만나라 그래가지고 둘이 얼마나 잘 어울려 노는지 한번 보자 8번 꼬라지 보니까 조만간 글 지우고 튀겠구만 제작을 해야겠어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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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같긴 한데 제 주변에도 술을 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뭐 지말로는 술이 맛있대요 저는 소주 마셔보면 술을 마시지도 않지만 쓰고 맛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술 먹자고 애들 막 불러내고 아픈데 불러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놈은 직장 취업 떨어져가지고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술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눈치도 없고 어딜 가도 술병을 쳐들고 다니고 그런 게 하나 있거든요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집으로 만든 별명이 주당입니다 그래요 참고로 스무 살 때 만든 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